미하일 대천사 액션 액션 처만되어야 하는건 내가 조금 타게 생각했던 이후로 그래 그렇게 지난 천사니까 아 복귀 한다 그 질문의 해답들을 찾으면 그 해답의 의미들을 찾으면 나의 자리로 돌아간다 나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런데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 그렇겠지만 천사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 다른 친구는 정말 없을까 그래 그렇게 지난 천사니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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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니까 감사합니다.